10월 24일 새벽 3시 현재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는 98w 열대요란을 중간 등급으로 감시 중입니다. 노란색 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 발생 확률이 20에서 30% 정도로 낮다는 의미이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인 중앙색 서클은 중간 등급을 의미하며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4시간 이내에는 발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며 빨간색 서클인 하이 등급으로 바뀌면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도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 홈페이지 상에서 주황색 중간 등급이지만 몇 시간 내에 바로 빨간색 서클 하이 높음 단계로 바뀌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도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등급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므로 계속 추이 깊게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98w 열대요라는 현재 세력은 20 노트 1007의 토파스칼입니다. 조직화는 중심부 부근에서 높은 대리온이 발달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 조직화는 아닙니다. 북쪽 조직화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중심부 자체가 텅 비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직화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윈드시어는 10 정도로 현재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필리핀동쪽 해상에 있는 98w의 여력량도 125 이상으로 매우 좋습니다. 해수온도도 30도로 태풍으로 승격되기에 매우 좋은 환경들입니다. 이 열대요란 98w는 20호 태풍말로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48시간 이후의 예상일기도를 보면 10월 25일에 98w 열대요란이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매치로 봐서 저위치에서의 열대저기압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승격될 수가 있으므로 20호 태풍말로 예측되어집니다. 99w는 24일 일요일 새벽 3시 현재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 홈페이지상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99w의 세력은 15노트 1010헤토파스칼입니다. 조직화는 중심부에서 대류운이 생겨났는데 북쪽 조직화는 어느 정도 괜찮으나 남쪽이 텅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풍 정도로 되려면 조직화 가 어느 정도 더 잡혀야 합니다. 필리핀을 통과해서 그런지 아직은 발달이 더딥니다. 향후 21호 태풍야토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8w는 북진하여서 일본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99w는 태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열대저기압 수준으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10월 26일 화요일에서 27일 수요일 정도면 20호 태풍말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으로 북상을 하는데 일본 도쿄를 관통을 할지 아니면 스쳐 지나갈지는 태풍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으니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우드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28일 목요일 오전 7시 중심기압 991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말로가 일본으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29일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중심기압 979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말로는 계속 일본 도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30일 토요일 오전 8시가 되면 20호 태풍말로는 일본 동해상 원바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무드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26일 저녁 없이 중심기압 986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말로가 일본으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29일 금요일 오전 3시가 되면 중심기압 967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말로는 일본 도쿄로 북상 중입니다. 31일 일요일 오전 3시에 중심기압 997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말로는 일본 동해상 원바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